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패스.com 공무원 학원에서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김철룡 교수입니다 2014년도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커스패스.com 공무원 학원에서 이렇게 신간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교재 독해 콘텐츠에 대해서 각 챕터마다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독해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혼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콘텐츠는 챕터 1의 주제, 제목, 요지, 목적 파악 문제입니다 자 이 용어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제목, 요지, 목적 우리 9급 공무원 시험 그리고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주제, 제목, 요지, 목적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의 기획 의도는 수험생이 한 편의 글을 읽고 나서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제 찾기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찾기 우리는 주제가 뭔지를 압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그리고 영어 독해 시험에서 주제 찾기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primary topic 그러니까 영어로는 주제 찾기가 primary topi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면요 topic 해도 좋아요 topic what is the topic of the passage 혹은 main topic 이렇게 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제로 할 때 topic, main topic, primary topic 영어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주제다 theme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제, 테마 있잖아요 theme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영어로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primary topic, main topic 그리고 그냥 topic 두 번째,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요 한 편의 글이 있고 이 글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제가 예 한번 들어볼까요 hackerspace.com 공무원 학원의 장점은 담가왔다 첫째, 편리한 교통 둘째, 쾌적한 시설 셋째, 열정적인 강사진 마지막으로 각 교수님이 제공하는 각 감옥에 대한 풍부한 콘텐츠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느낌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주제란 hackerspace.com 공무원 학원의 장점이 되겠죠 1, 2, 3, 마지막으로 4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주제 찾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제, 제목, 요지, 목적 이 글은 뭐다? 내용의 전반의 문제의 유형이다 그래서 선택지에 세부 내용을 담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오답 처리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영어가 약하면요 이게 세부 내용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약하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 찾기 위험 첫째, topic 혹은 main topic 그리고 primary topic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둘째, 결국 무엇에 관한 글이다 제가 드렸던 hackerspace.com 공무원 학원의 장점에 대한 예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셋째, 이 기획 의도 자체가 한 편의 글이 있으면 전반을 묻는 것이다 넷째, 따라서 세부 내용을 담은 선택지는 당연히 오답 처리된다 네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챕터 1에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콘텐츠 중에서 저는 11번 여러분들 독해 교재 35쪽에 있는 11번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고 싶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더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일단은 질문이 영어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대체로 한국말로 다음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영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글의 primary topic 주제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문자 커피 culture was once providence of a western world 자, 커피 culture, 커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때 서구 문명의 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providence는요 신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전 찾아보시면 근데 여기서는요 커피 culture, 커피 문화는 한때는 서구 세상의 뭐였다? 전유물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providence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는 분 얼마나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한다? 빼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커피 문화는 한때 서구 세상의 것이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but but 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 그러니까 전세계 구석구석 커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at the forefront of this trend 자, this trend란 커피 문화의 확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forefront는 뭐죠? 최전선이 되겠죠 이런 트렌드의 최전선에는 especially in the Asian market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is starbucks 스타벅스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 독해 교재의 콘텐츠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 있죠? 마무리가 어디에 됩니까? 여기서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어는 바로 starbucks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is가 되겠고 원래는 starbucks is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주어 부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주어가 뒤로 빠지고 그러면 뒤에 있던 부분이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치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at the forefront of this trend 이런 경향의 최전선에 특히 어디? 아시아 시장에서 에, 누가 있다? 스타벅스가 있다 자, 그러면 스타벅스는 뭐다? 이게 카마가 나와 있죠 이 카마는 스타벅스를 설명하는 동격의 역할입니다 A Seattle Based Coffee Company 여기서 지명 다음에 베이스가 넣으면 어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는 시애틀에 본사를 들고 있는 커피 회사로서 That's been in business for over for decades 40년 넘게 이 분야에 사업을 해왔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기억을 1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편의 글이 있으면 이 한 편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파악하는 그런 독해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벅스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커피 문화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다시 지금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 커피 문화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건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나시죠? 이와 같은 독해 유형에서는 세부 내용은 오답 처리된다는 거 자, 다음 The chain's first Asian store opened in Japan in 1996 Chain 앞에 더가 있으니까 스타벅스를 받겠죠? 스타벅스의 최초의 아시아 시장은 1996년 일본에서 open, 개장되었다 And a Korean store followed three years later 그리고 한국 시장이 한국 스타벅스가 3년 후에 follow 일본 시장을 뒤따랐다 그러니까 일본 생기고 3년 후에 한국의 스타벅스가 생겼다 After gaining a foothold in these two East Asian markets 자,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네요 외워주십시오 외워주십시오 Gain a foothold 아무리 유추, 추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기본적인 표현을 알아야지 그때 논리가 되는 겁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ain a foothold Gain a foothold 자리를 자리매김하다 뜻입니다 자리매김하다 자, 스타벅스가 이 두 아시아 시장에서 자리매김한 후 스타벅스 브레트라우트 A whole Asia 스타벅스는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네 문장을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글은 스타벅스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커피 문화의 확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In fact, 스타벅스 intends to have 1500 커피샵스 in China alone by the end of 2015 In fact, 실제로 스타벅스는요 중국 언론에서만 1500개의 커피 매장을 have 가질 의도입니다 언제까지? 2015년 말까지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네요 다음 Industry analyst see the spread of the coffee culture in Asia 자, industry analyst 하면요 산업 관계자 혹은 산업 전문가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산업은 어떤 산업? 당연히 커피 산업이 되겠죠 커피 산업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의 목적은 The spread of the coffee culture 가 되겠죠 아시아에서 커피 문화의 확산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정말 커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자, as representative of the increased wealth flowing into the region 자, 보시면 자, 이것은 무엇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The increased wealth 증가하는 부가 이 아시아 지역으로 flowing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representative 보여주는 것이다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다 돼갑니다 Coffee is perceived as a luxury good of sorts 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 over sorts가 뭐냐면요 일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뜻은 없어요 일하는 것 그러니까 커피는 소위 사치품이라는 것으로 perceived 간주되어집니다 Similar to a designer dress 뭐와 비슷한? Designer dress 명품 옷이 되겠죠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니까 당연히 명품 옷이 되겠죠 Or, high-end handbag 여러분, high-end는 뭐냐면요 고품질의, 고품격의 역시 명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명품 옷이나 명품 핸드백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As a result of its status 커피의 이런 입지의 결과로 Coffee is replacing tea 커피는 뭡니까? 차를 대신하고 있다 As the most popular beverage among younger generations 자, among younger generations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로 차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요? 다 안 읽어도 답을, 답이 나온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아직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공법으로 가십시오 전공법으로 그리고 독해 다 했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커피 문화의 학산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스타벅스 이야기인지 왜 스타벅스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1번 보시면요 Starbuck's reputation for quality coffee 일단은요 이 글에서 스타벅스가 나오면 다 오답 처리되는 거예요 왜요? 이 글은 기본적으로 커피 문화의 학산에 관한 글이고 그 예로 스타벅스를 언급한 겁니다 스타벅스가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이 세 국가를 거점에서 퍼지고 있다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에서 보면 스타벅스는 우리가 스타벅스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커피 문화 학산에 정말 기여하고 있다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있죠 스타벅스 나면 다 틀린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가 quality coffee 정말 그 퀄리티가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4번 볼까요? 스타벅스 profitable business model 스타벅스에 이윤이 남는 수익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 우리는 커피 문화의 학산에 대해서 얘기했지 스타벅스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번 볼까요? The popularity of a coffee among young people 분명히 언급되었죠 마지막 문장에 As a result of its status, coffee is replacing tea 커피는 차를 대신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음료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 글은 주제 찾기예요 어떤 한 문장을 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번은 뭐다? 세부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전반적으로 한중일도 나왔죠 한중일 안에 누가 있다? 스타벅스가 있다 이건 뭘로 보여준다? 커피 문화가 학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머지 1번, 4번은 스타벅스에 대한 내용이라서 틀렸고 3번은 세부 내용이라서 틀렸다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보시면 커피 문화가 아시아로 인투 진입하고 있다라는 확장 커피 문화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의 예시로써 스타벅스가 소개되었던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이 주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찾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를 꼭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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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